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분들은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근데 아는 분은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들을 제가 좀 압니다 노후에서 활동하는 장원님 정도는 제가 알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처음 선 건 아니고 아마 임직 예배 때라든지 뭐 이런 때 어쩌다 한 번씩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린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헷갈리는 그런 동네 제가 조금만 지나가면 강원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꼭 강원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오해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렸어요 여기 아마 3시 반쯤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분에 도착을 해서 아주 가까스로 예배 시간을 마치었습니다 제가 근데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예배 시간은 1시간입니까? 그랬더니 40분을 다 빼먹고 저에게 시간은 이제 이렇게 주면 저보고 어쩌라고 먼 길을 2시간이 가까이 달려왔는데 저에게 시간을 20분밖에 안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각오하셨죠? 뭐를? 뭘 각오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제가 지지난 1월 달에 저희 교회 재직헌신 예배가 있어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설교했는데 2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도들이 학을 띄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분명히 우리 교인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짧게 할 거라고 그래야 다시 또 불러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길게 하면 우리 교회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헌신 예배가 있어서 외부 강사를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또 2시간 동안 거기 앉혀놓으려고 뭐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다고요 절대로 나는 성문교회에 가서 2시간 설교는 안 한다 짤막하게 설교를 마실 거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속였어요 절대로 제가 그냥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재너머 살아있는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런 시 들어보셨나요? 남구만 씨가 쓴 시입니다 시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동창이 이미 밝았대요 그런데 벌써 새들은 울고 있고 그런데 저 긴 밭을 갈아야 되는 농부는 아직도 잠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라고 하며 깨우는 그런 시조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냐면 깨어있으라 견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또는 그것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는 삼킬자를 두루 살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잠들어 있을 수는 없다 그 잠은 분명히 말하지만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성경의 겨울로 비추어 본다면 그 성경으로 비춰진 그 모습은 오늘날 세대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의 실상을 보면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방탕한 세대이며 패역한 세대이며 휘청거리는 술취한 세대이며 음란과 호색으로 창려가 된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쟁투와 시기로 유연히 낭자한 세대가 아닐 수 없는 이런 세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통틀어 본다고 해도 오늘날처럼 음란하고 오늘남처럼 패역하고 오늘날처럼 윤리와 도둑이 무너져 있는 이런 세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둑과 윤리가 무시되고 푸대접을 받는 세대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연세대를 우리가 비추어 말한다면 총체적으로 타락한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우는 방탄과 패역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윤활 역할을 해서 가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세대를 음란하게 만들고 이 세대의 문화가 호색과 그런 신현으로 설하고 있는 이런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구조는 쟁투와 시기를 창출해내는 그런 활화산과 같은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거룩과 성경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교회마저도 새 속에 시궁창위에 휘적거리며 집단 이기주의의 욕망이 빠져있는 이런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로 나눌 수 있다면 예배당 밖에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존재하고 예배당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존재하는 이런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내가 싫어요 안해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성령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싫어서 싫은 것이고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내 몰래 첩을 두고 있는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생활이 있는가 하면 남편 몰래 애인을 두고 있는 여인과 같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세상을 섬김으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것은 또한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파다했으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해 주었는가를 생각해 봐요 회칠한 무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장래 문화와 달라서 유대인들의 장래 문화는 돌로 구멍을 파고 그 안에다가 가족 묘씨를 쓰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더운 날씨 속에 그곳을 지나가면 시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지니까 멀리서라도 보기 좋게 하려고 회칠을 하는 거예요 하얗게 회칠을 해요 그런데 그 속은 뭐가 있느냐 시체가 있고 뼈들이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면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한 바리세인들이라고 주님은 어미 꾸짖었던 것을 생각해 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외면으로는 화려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개교의 이기주의적인 탐욕스러운 모습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실천하며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누가 자유로울 것이에요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탐욕과 음란과 위선과 위기주의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라는 말은 말세라는 의미가 되어지겠고 세상 끝이라는 말이 되어지겠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시기까지를 일컬어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리스도가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바로 말세가 되어지며 동시에 이 기간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들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마음 놓고 육의 안일한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향내 개최에 영적 사망의 잠에 빠져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다가 깨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동시에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장차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한 지가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나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최종적 정말론적 재림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미 이르러 있는 상태 물론 아직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 구원에 이르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나과 함께 있는 이런 상태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이루어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하는 날이 어떻게 되었다 어제보다 하루만큼 작년보다 1년 만큼 우리의 구원은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행복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벗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에 찬 찬송을 부르게 되어질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만큼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주님의 재림 사이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악의 향락에 빠져서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의 돛이 되어져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단축되어 가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는 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말씀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요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이미 뭐했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다 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밤은 물리적인 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그런 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밤이 이 세대를 일컬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세대다 또 심지어 패역한 세대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낮이란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이 밤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낮은 어떤 때를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도리할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을 가리켜 말한다 따라서 밤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며 낮에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인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린다면 이번 계실 6장에 이 세상의 임금들과 이 세상의 지위 높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야 굴러 떨어져라 보자의 안주신 오미야신 그분을 내가 배울 수 없으므로다 그러니 자기는 바위 덩어리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부서지고 산들이 무너져서 자기를 뒤엎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말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이 깊어지면 세상에 밤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육장에서는 노아시대에 홍수가 일어났고 밤이 깊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관영했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주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력없기 말씀을 읽으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성들의 부르짐이 크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의 손길이 크게 달아 있을 때 밤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구출해내시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보금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있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때가 처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밤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되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잠자는 영혼을 사망의 잠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바로 그런 날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뭐하라? 깨워라. 일어나라.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의 경향이 깊어졌으니까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죄악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젊은이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12절 이하에 계속 이어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이후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을 한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깨어있는 상태는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냐?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다. 어둠의 일을 벗는 거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 어둠의 일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본문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11절로 14절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둠의 일을 이야기하면 첫째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방탕과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일을 벗어낸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방탕과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방탕과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술 얘기해서 혹시 뜨끔 하시는 분들 이야, 목사님 술 먹지 말한다라고 해서 혹시 뜨끔 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잡순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안심이죠? 갑자기 또? 마음이 편안해졌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술 잡순다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누가 지옥 가느냐 하면 술 먹었다고 비난하는 자가 지옥 간다. 이야, 신나죠? 제가 그렇게 해요. 도평교에서. 도평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술 먹습니까? 그러면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 이유가 있죠.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할 이유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할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술을 먹고 길거리에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웃둥 기웃둥 걸어다니면 비틀비틀 걸어다니면 도평교에서 하는 분들이 다 알아요. 이야, 나 목사 술 먹은 거 봤다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교회의 유익이 안 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먹어요.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잡숬어요. 우리 형들도 들고는 먹어도 배에다 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술을 아주 집안 매력이 술을 잘 먹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지껏 술을 먹지는 않아요. 엄마 배석부터 예배당에 출석을 했고 그 예배당도 하나밖에 안 간 도평교회. 엄마 배석부터 다닌 도평교회. 거기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거기서 중고등부를 마치고 거기서 청년 결혼하고 거기서 신학교 가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위임하고 남은 것은 하나 장례식 제가 도평교회. 도평교회 말고는 아는 데가 없어요. 교회는. 제가 65년째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65년째. 30만 5년 하고도 몇 개월 목회합니다.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도 목회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6년째 도평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 도평교회 교회는 늘 기준이 도평교회 아는 데가 없어요. 저는 그 교회밖에 출석을 안 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좌정관천이다. 우물한 개구리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술 취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오늘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단어가 뭘 말할까 뭐가 방탕일까 성경은 그 방탕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는 일과 몸의 쾌락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거나 지출하는 것 이걸 방탕이라고 한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과소비 그리고 무절제 방탕은 술 취해가지고 막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청소년 시기에 부모 말 안 듣고 맨날 가출이나 하고 이런 게 방탕인 줄 우리가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갖 종류의 과소비 풍조에 물들어서 생활해 가고 있는 모든 것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더 많은 지출을 일삼는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다 성경은 말합니다. 방탕이라고 그건 방탕이라고 무절제함이라고 그러니까 온갖 과소비의 풍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방탕이라고 술주정뱅이만 방탕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비를 뛰쳐나가 유흥과의 사창가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점잖은 모습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과소비하고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 방탕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이 사전에 말씀 보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옛사람의 구습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벗어버려야 할 구습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잘못된 우리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맞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벗고 입어야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옛사람의 것들을 뭐하고 벗고 입으셔야 돼요. 그 위에다가 덧입고 껴입으면 안 돼요. 껴입어 놓으니까 펄럭일 때마다 속의 거 나와. 아내 걸 안 벗었어. 옛습관과 옛생활을 안 포기했어. 그러고서는 싹 아닌 척하고 예수로 옷 입어 놓으니까 조금 열받으면 열고 성질나면 뚜껑 열리고 그럴 때마다 뭐가 나와요? 옛사람이 나와. 옛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는 게 도평교 밖에 없다니까 맨날 우리 교회에서 그 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도평교의 성도들하고 많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집집마다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길러요. 그러면 그때 돼지가 먹는 소가 먹어야 되는 음식 찌꺼기들을 모아놓는 뜬 물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설거지한 것도 놓고 쌀 씻은 물도 놓고 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모여진 것들을 가져다가 돼지 먹이를 줄 때 교한 바가지 푹 풀어가지고 돼지 주는 거예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죠? 여기도 옛날부터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김포가. 그런데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언제부터 도시였다고 여기도 다 양촌리 커피 마시던 김포 아니에요? 전원일기 찍던 김포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닌 척하고 있어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시골이었잖아요. 돼지 기르고 속이는 얘기 모른 척하지 말고 분명히 그런 구정물통이 뜬 물통이 있었는데 거기다 다 받아 놓는다고 그런데 그게 가만히 가라앉으시면 그게 맑은 물 같아요.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세요? 맑은 물 같아. 그런데 가끔 작대기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휘 젖으면 고춧가루가 올라와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와 띵띵 부는 팥풀도 올라와 그게 구정물통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송도 같아 아주 점잖은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런데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옆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면 여러분의 성질을 돋구면 속에서 꾸정물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말해 난 건드리지만 않으면 착한 사람이야. 안착한 사람이에요. 꾸정물통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집안에는 우물들이 다 집집에 있는 게 아니고 동네 물에서 물을 기르다 먹는 물통이 있어요. 물항아리가 그런 물지개로 떠다가 물을 채워놔요. 그런데 거긴 아무리 착대기 아니라 도깨비 방명이로 휘둘러도 고춧가루는 안 올라와요. 왜요? 맑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쑤신 게 잘못이 아니라 구정물통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벗으셨어야 돼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옷 입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벗지를 않은 거야. 그 위에다가 한 가지씩 덧입혀놨을 뿐이에요. 오늘 벗으세요. 구습을 쫓는 구습을 따르는 구정물통을 비우시고 거기에 맑은 물로 채우면 아무리 휘저어도 아무리 쑤셔대도 거기 떠오를 찌꺼기는 없어요. 고춧가루 절대로 안 떠요. 여러분이 고춧가루가 떴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구정물통임을 증명한 거예요. 증거해 준 분을 고마워하세요. 그래야 실체를 아니까 누가 나를 쑤셔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그래야 뚜껑이 열릴 때 더러운 게 올라오는 줄 아니까 평생을 안 건드려 두면 그는 자기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요. 착한 줄 알고 자기가 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게 회칠한 무덤 아니면 뭐예요. 주님이 그런 이들을 말한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꾸정물통을 비우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벗으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술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한 구절이 있으냐 술은 보지도 마라.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마라. 있어요. 그리고 늘 가난한 사람 어디에 있냐 술 취한 사람 집에 있다. 그리 돼 있어요. 늘 싸우는 사람 늘 상처 입은 사람 어디에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 자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술이 가져다 준 결과가 우리를 나쁘게 만들 때가 더 많아요. 술을 취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제가 잘 못 봤어요.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든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혹시 몰래 숨어서 한 잔씩 홀짝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죄가 뭐냐면요. 남들에게 보일 수 없게 몰래 하는 것 그 죄예요. 내가 하는 걸 남들이 다 봐도 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라? 죄예요. 성경은 말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말은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음란과 호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즘 너무나 음란한 세상입니다. 현대문화는 음란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현대문화일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눈을 뜨고 다니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음뿡스러운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소설과 잡기와 광고와 노래와 영화 스포츠 의상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음란으로 뒤덮여 있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과 접하는 가운데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수없이 가늠제를 저지르고 그래서 마태봉 5장에서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가늠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가늠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본 가늠제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주고 사신 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을 가늠을 행한다면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질 것이고 성경 구린눈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호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음란한 표정과 음란한 옷차림과 음란한 춤과 음란한 패설 음란한 잡지나 음란한 영상물 등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이며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호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쟁투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우고 시기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밖의 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어쩌면 대한민주의 장로의 합동측 총회 안에도 지금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있는 그래서 재판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누워 침뱉기이지만 그럼 왜 이런 일이 나느냐 교만과 욕심이 그들을 부추겨서 그런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시기와 쟁투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쟁투와 시기와 같은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최악의 어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이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탄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세가 쟁투와 시기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둠의 일인데 이것을 조장하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용물이 되어져서 이런 것들의 부추김을 당해서 이와 같은 현실에 취해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만 하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은 뭐냐라고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복된 이야기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벗었으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입을 차례예요. 벗기만 하고 뻘고숭이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벗었으면 어둠의 일들을 벗은 이후에 우린 뭐해야 되느냐 입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들려져 있던 악한 영이 있어 악한 영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난 이 악령이 악한 영이 성경은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귀신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오해를 해가지고 야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감 속의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입니다. 동양인의 사고 속의 귀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이잖아요. 귀신 아니에요? 우리들의 동양인들의 의식은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도 그거였어요? 아닌 건 알죠? 그래서 제가 그걸 조심스럽게 쓴다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악한 영이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생각해서 야 내가 쫓겨난 그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쫓겨난 내가 쫓겨난 그 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와봤더니 깨끗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주인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니 약한 영이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가 쫓겨났던 온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니까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옛 생활들을 구습을 쫓는 생활을 벗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둠의 일을 벗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원수들은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쫓겨났다고 생각할 때 그 쫓겨날 때 거저 쫓겨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도 이렇게 어렵게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 에베스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느냐 빛의 갑옷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 쓰러뜨린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역사 속에 끊임없는 믿음의 용장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왔던 백존노장이에요. 아마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사탄의 이런 도전 앞에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또는 다윗 이런 인물들은 완벽했다고요? 천만에요. 그들도 그들의 마귀의 전술에 넘어져서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우리아 아내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스마일을 아니면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후소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도 됐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방법들 이게 다 뭐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 원수마귀가 아담을 이긴 이후에 믿음의 수많은 용장들에게 수없이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이끌었던 백전노장이 바로 원수마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그런 용장 백전노장의 용사가 저봐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저봐 여러분이 무슨 재주력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예수로 온 있는 거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백전노장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서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말숨의 순종함으로 무장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원수마귀와 원수마귀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깨워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자다가 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부지런히 달려오는데 하여간 제가 저에게도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잠시 후에 있을 일이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오는데 이제 말씀은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자다가 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방위병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게 뭔데요? 하고 혹시 모르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방위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군대 안 가고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마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는데 그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이런 시대에 주로 뭔 일을 했느냐 예비군 중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방위병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형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다 나옵니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형 친구이기도 하고 멀쩡한 신사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집에 가장이기도 하고 사업체의 사장이기도 하고 별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웃기는 게 있어요.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애기가 돼요. 아주 애들이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앉혀놓으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 돌 던져서 머리통 맞히기 아무데 가서 나가다 빠져 잠자기 또 뿐만 아니라 아무데서나 소변보기 이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그렇게 만든지 알아요? 옷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양복을 잘 차려 입었더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예비군 복을 입혀놨더니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의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낮에와 같이 단정이 행하라. 밤에야 잠옷을 입고 속옷 바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낮이 밝았는데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단정하셔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매사에 경관하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같은 시선이 24시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해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님들 회의에서 헌신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수집사님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내가 준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죄님의 날은 다가옵니다. 어제보다는 하루만큼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는 1년만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다가 깨어나셔야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깬다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알기 전에 가지고 살던 모든 삶들은 이제 다 청산하고 다 벗어버리고 숨겨주지 말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감춰두지 말고 내가 성질이 필요한 날 있을지 모르니까 성질 좀 감춰두자 그러지 말고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그게 실제 있다니까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2급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하냐면 선반이라고 하는 쇠를 깎는 그런 기능사 2급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신학을 했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렇게 날아와요 자격증을 갱신해라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갱신했습니다 목회하는 중 안에 왜 내가 뒷문 열어놓고 언제 이거 써먹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딱 갈아놨다가 자격증을 유지하자라고 한 번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거 쓸 일이 없지 않아? 내가 평생을 목사로 목회할 사람인데 이거 쓸 일이 없지 않아? 그래서 버렸습니다 근데 버릴 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따느라고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게 그 한쪽에서는 포기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써먹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격증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질 잘 부리는 것도 써먹을 날이 와요 옆사람이 옆사람이 나를 약올릴 때 기술적으로 성질 부리기 이런 것들을 위해 숨겨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장소에 넣어둔 거 끄집어내세요 버리세요 십장 앞에 묻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행할 줄 아는 이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